그 중에서도 고양시의 많은 책을 읽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시민들 일곱 분을 아랍놀이 도서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성을 했어요. 이번에 전시회 한다고 해서 집에 소가에 꽂힌 책들을 이렇게 붙어보면서 무슨 감동을 느꼈냐면 아, 이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구나, 역사구나, 이라는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수많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 줬던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내지는 따뜻하게 하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이 책 속에 담아있지 않나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기라도 책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 아닐까 생각합니다.